네, 이게 리딩클럽이라고 하는 행사이고요 일반적인 강연회나 관객과의 대화 그런 거랑은 약간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주로 오늘 읽어야 되는 페이퍼가 한 30분 정도 분량이 있고 30분 정도는 제가 관객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는데 이야기는 거의 대부분 아마 페이퍼 앞 페이지에 있는 높은 카톡방을 통해서 질문이나 혹은 전시를 보고 나서 들었던 감상들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답변도 드리고 이야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기 앞서서 몇 가지 안내 사항 드리고 저도 제 소개를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번 전시에서 희곡을 썼던 작가 세 명 중에 한 명이고 이용도입니다 전시에 처음이 됐던 것이 만복사 저포기여서 만복사 저포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시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제가 전시에 들어오게 됐던 것은 올해 1월 정도였어요 그때 이 전시에 관련된 어떤 준비들이 이미 상당히 진척이 된 상황이었었고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원래 이 전시를 준비하셨던 권병준 사운드 디자이너 선생님 그리고 함성호 최장원 건축가 선생님 그렇게 세 분이서 기획을 총괄적으로 해주셨는데 올해 한 1월 가량에 여기에 극작가를 한 명 데려와서 텍스트를 쓰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섭외가 됐었고 처음 들어왔을 때의 아이디어는 극장 40주년 행사인 만큼 어떤 극장 공간을 이용해서 극장 안에서 헤드셋을 쓰고 관객들이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관람하고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도였어요 기술적인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었고 거기서 이야기를 나왔던 최초의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복사 저포기였습니다 만복사 저포기를 다뤘던 만복사 저포기 처음 얘기하셨던 건 권명준 사운드 디자이너 선생님이셨는데요 원래 전라도 남원 쪽에 가서 그분이 사운드 관련해서 전통적인 어떤 음향을 모으시기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소리라든지 관련돼서 그 지역 장인으로 계신 분한테 어떤 리서치차 혹은 그런 것으로 가셨다가 만복사에 우연히 들리시게 됐었는데 그때 들었던 감상이 옛날에 고려시대에 절이 있었다가 외적에 의해서 불타서 없어진 이 터 자리라고 하는 것이 극장처럼 느껴지셨대요 그래서 언젠가 이걸 본인이 전시를 또 하시니까 극장으로 만들면 좋겠다 극장에서 이 전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모티프를 받으셨는데 아르코 40주년을 맞아서 그걸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향이 있으셨고 몇 가지 아이디어 가운데 그게 최종적으로 선택이 되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는 텍스트를 쓰겠다라는 쪽으로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로 제가 어떻게 보면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해지고 나서 이 텍스트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분량 물론 이건 약간 현대어 버전으로 추격을 한 버전이고 원래는 시도 되게 많이 나오고 부연히 꽤 많이 되어 있는 텍스트인데요 이 텍스트를 읽으면서 제가 아, 이걸 아르코 40주년으로 올리면 어떻게 도대체 무슨 텍스트를 써야 될까를 고민을 하면서 올해 2월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제가 고민했던 것은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지금 이걸 읽었을 때 아차, 그러니까 이걸 뭔가 각색을 해서 무대화한다든가 사운드로 틀었을 때 관객들이 동시대적으로 어떻게 이 텍스트를 받아들일 것이며 배우분들께는 어떻게 이걸 요청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남성 판타지의 총체적인 구현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고전적인 물론 그래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이 텍스트가 동시대적으로도 그랬지만 당시에도 조선시대에 이 텍스트를 읽지 말아라라는 약간 운동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는데 이런 종류의 텍스트들을 중국에서 왔던 원혼서사 약간 개통으로 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유생들이 읽고 유교 공부는 안 하고 자꾸 귀신을 만나서 연애를 해야 되라는 정말 그냥 그런 풍토가 유행이 불어졌대요 그래서 당시의 자료에도 보면 이게 국가의 유생들의 인력을 이렇게 낭비하게 만드는 난주 나쁜 질 나쁜 뭔가다 그들이 현혹하는 뭔가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었었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로 당시에도 약간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랬던 포인트들이 구체적으로 구절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양생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아직 결혼도 못한 채 만복사 동쪽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어떤 배술도 하지 못했고 유생이고 어떤 집안이라든가 그런 것도 당시 전통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하잘 것 없는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양생이 만나는 여인은 다분히 귀족 집안의 자제일 것이다 라고 묘사가 되어 있고요 시녀가 있고 보면 중반부에 4명의 어떤 귀족 집 자제들이 와서 시를 막 유창하게 읽어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조선시대의 어떤 남성 판타지가 그런 거였던가 뭔가라는 되게 이상한 저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를 버릴 것인가 라는 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가 한 세 가지 정도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영혼이랑 인간이 만나서 어쨌든 교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실치하지 않는 것이 실치하지 않는 것이 어떤 되게 이 작품 안에서는 텍스트 안에서 역동적인 작용을 하고 있고 뭐랄까요 텍스트가 정말 신기한 어떤 텍스트인데요 보면 귀신이 그냥 나타나서 그거에 귀신에 홀렸다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라고 하는 영혼이 어쨌든 양생을 데리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주도적으로 이뤄갑니다 실제로 여인이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랬던 것도 사실은 양생이 은그릇을 들고 장례 행렬에 서 있다든지 만복사에 찾아간다든지 하는 것으로 영혼이 어쨌든 실제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서사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저 말고 선생님들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이걸 기획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재미있게 보셨던 것인데 양생이라고 하는 부잘 것 없는 젊은이가 부처님을 상대로 저포놀이를 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모티프가 대단히 재밌다 왜냐하면 어떤 절대자를 상대로 하여서 도박을 하고 내기를 하고 거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어떤 예술이나 혹은 인문사회학적으로 늘 다뤄볼 만한 어떤 어떤 예술 장르랑 직접적으로 닿아 있지 않는가 실체하고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끊임없이 예술 장르들은 어떤 이런 부처님과의 저포놀이 같은 걸 시도하죠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싸움을 걸기도 하고 어떤 역전을 시도하기도 하고 어떤 정치라든지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 부분에서 어떤 예술이 이뤄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극장의 모티프왕 담아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이야기를 하고 양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 계속 이걸 만약 영화로 찍는다면 양생 혼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귀신은 어쨌든 사운드로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헤드셋을 쓰고 극장을 돌아다닌다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어떤 유령의 존재 그런데 그냥 무섭고 멀리 있는 어떤 기괴한 개괴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랑 소통이 되는 뭔가를 만복사 저폭의 모티프에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 사운드 자체가 유령 같다 이 헤드셋을 쓰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였습니다 만복사 저폭의에 대한 이야기는 이만 하고 뒷부분의 페이퍼들은 제가 초고입니다 이 휘곡들을 완성해서 없는 극장에서 전시 텍스트로 사용하기 전에 배우분들께도 보여드리지 않았던 초고 텍스트들이에요 미발표된 작품들인데 이것을 돌아가면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월쯤에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의 어떤 텍스트들이어서 가능하다면 이것 또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또 객석으로 넘겨드리고 한 분 다시 읽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괜찮으시면 6페이지에 제로-A로 되어 있는 텍스트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로-A 21년 1월 30일 나와 이 극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나 나와 이 극장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나 나는 이 극장에 대해 뭘 알아 나는 이 극장에 대해 뭐를 말할 수 있나 나는 이 극장에서 무엇을 듣나 내가 이 극장에서 봤었던 것들을 어떻게 듣나 나는 이 극장에 대해 무엇을 듣나 내가 이 극장에 대해 들었던 것은 어떻게 듣나 이 극장이 과거에 어떠했나 현재에 어떠한가 미래에 어떠해야 하는가 텍스트들 시대 극장 40년을 기념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또 어디다 물어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최초의 제가 적었던 메모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텍스트는 만복사 접호기가 있었고요 또 하나로 참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극장 40주년에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막연했기 때문에 저도 레퍼런스로 찾아보고자 했던 것이 국립극단 70년사, 예술의 전당 50년사, 세종문화회관 40년사 책을 다 구매를 했어요 정말 그냥 무슨 텍스트를 써야겠다라는 것도 하나도 없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막연히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텍스트를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질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무수한 예찬 가운데 진짜 공연에 관련된 게 뭐가 있나라는 의문이었어요 정말 다 좋은 말만 700페이지인데 700페이지 다 칭찬만 좋은 말만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아르코라고 하는 극장에 대해서 이렇게 700페이지짜리 좋은 말을 적을 수 있는가 그게 아르코라는 극장과 나의 관계인가 생각해봤을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만 봤을 때 아르코에서 봤던 공연들이 공연의 좋음과 나쁨을 얘기하기 전에 어떤 다양한 정치적 맥락도 있었고 그걸 둘러싼 일들도 있었고 제가 외프적인 것들에 의해서 겪고 들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혹은 관객으로서 느꼈던 것들이 700페이지를 적는다 하더라도 저런 성격의 텍스트에는 절대 담길 수 없고 그럼 거짓말을 하는 것 같을 것 같다 그리고 읽는 사람들도 과연 연구소가 아닌 이상 일반 관객들을 한 달 동안 거의 천 명 가까운 관객들을 만나게 될 텐데 소통할 수 있는 텍스트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팬데믹 코로나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또 전시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얼마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데 극장을 내가 예찬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처럼 느껴졌어요 연극이 망해가는데 아니 이건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40주년 행사를 기려야 하고 예찬을 해야 되지 예찬을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의문이 봉착을 했고 그 전까지 써여있던 그런 극장들을 기념하는 텍스트들이 되게 무용하게 느껴졌어요 이 코로나 상황 앞에서 그렇다 보니 다른 대안을 찾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무 텍스트도 쓰지 못하고 2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텍스트 두 개는 제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2월 9일 가량에 썼던 텍스트 여기 없는 극장 실제로는 없는 그런 극장 극장의 미래에 대한 반가사유 없는 극장에 대한 상상 소요의 시간 그냥 문득 이런 메모가 먼저 나왔어요 메모가 먼저 나왔고 이 메모에 대해서 내가 제가 어떤 의식적으로 연관관계를 찾고 있지는 못했어요 다만 그냥 이런 메모가 나왔으니 여기서 뭔가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시놉시스를 썼습니다 그 시놉시스의 내용은 합쳐졌다 붙었다 했지만 제로다시 C 텍스트이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까지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아르코 예술 극장이 개간 40주년을 맞아 기념 전시 없는 극장을 개최합니다 만복사 접북이와 만복사제 관계에서 연감을 얻은 이번 전시는 과거 한때 아르코 예술 극장이 존재했던 털을 가상의 배경으로 삼습니다 헤드셋을 쓴 관람객들은 지난 날 이 공간을 스쳐갔던 이들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들으며 극장이 있던 자리를 배회하고 원하는 공간을 골라 자신만의 내로티브를 탐색하는 가운데 점차 전시 속 이야기와 풍경의 일부가 되어갑니다 없는 극장이라는 상징은 극장 자체를 전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지금 여기에 극장을 강조하고 유념을 시대에 새롭게 태어날 극장의 내일을 상상하게 할 것입니다 내 이하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전시 예약 때도 보셨을 테고요 전시 리플렛에도 들어있고 이 내용들이 간으로 저는 적었는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이걸 제출을 했는데 연극을 하면서도 집단 창작 공동 창작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작가의 텍스트가 중심이 되어서 소통을 하면서 그게 덧입혀지고 공연에까지 올라간다는 개념인데 이번에 이 없는 극장이라는 전시는 정말 역동적인 전시였고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냈을 때 전혀 그림을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입혀주셔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텍스트 그러니까 전시 자체가 나왔고 지금 와서는 없는 극장이라는 제목이 대단히 그럴싸하게 저도 느껴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한 어떤 보완이 다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는 초고 텍스트로 대략 배경적인 것들을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초고 텍스트로 다시 넘어가야 볼 수 있을까 싶은데 독백도 있고 두 분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우엔 지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으시다면 7페이지를 2열에 계신 분과 3열에 계신 남자분 두 분이서 배우 일과 배우 일 이거를 나눠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돌고 나면 다들 어떤 룰이 생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텍스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졌는지 제가 맥락이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700페이지짜리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도 있었고 이런 포괄적인 어떤 대단히 객관적이고 어떤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이기도 한 이런 기념하는 텍스트가 아니라 나에게 그냥 개인에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관객들 개인에게 이 극장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걸 찾아보려면 제가 10년 동안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봤던 공연들 리스트를 다 뽑아봐야겠다로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 뽑아봤습니다 160편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서 느꼈던 기분이 이거였어요 지어진 무대들, 비추던 조명들 울리던 소리들, 춤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이제 없는 것들이라네 그 창작자들 가운데 70% 넘게 거의 80% 가까이가 국내에서 이제 공연을 안 하거나 공연이 올라가지 않거나 혹은 공연을 올리고 계시긴 하지만 아르코 국장보다 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컨셉이 어떤 쓸쓸함을 저한테 주기도 했고요 약간 슬프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겹쳐서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고 저 또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은 작가이지만 제가 10년 뒤에 아르코 예술극장에서 데뷔작도 올렸고 그 이후 작품들도 다 여기서 올렸는데 이 극장에 왔을 때 그 텍스트들을 기억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뭔가 그런 생각에 상념들의 잔기기 시작하니까 이런 텍스트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 19일에 썼던 두 번째 텍스트를 한번 읽어볼 수 있을까 하는데요 우리 오늘 가장 있으신 곳은 오늘의 차이盛테니 구경이 오신 분과 자신이 우리는 감상에 주신 분과 충원입니다 움직적으로는 1021년입니다 이 극장 목표에서 설계 중인 게요 교육이 오신 분과 옛날에 국생이 왔지만 오늘의 pronoun 감사합니다. 이 텍스트는 원래 저희 전시 들어오시면서 처음 들으셨던 텍스트가 김수궁과 투어 가이드의 대화라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위치하던 텍스트였어요. 그랬는데 빼게 됐던 것이고요. 시점이 날짜가 재밌는데 2월 19일 정도면 전체 텍스트가 전혀 안 나오고 시놉시스만 나온 정도의 상태였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현 가능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일단 이 극장 안에서 홀로그램으로 이 극장이 과거의 모습으로 재현이 되고 있고 여긴 2081년에 문을 닫았고 지금은 2,121년이다. 얘기하기도 어려운 날짜, 연도의 어떤 미래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컨셉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서 나왔던 정말 얼토당토 안는 사실은 기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으로 텍스트를 쓸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같다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돼서 지금은 이런 미래의 컨셉들은 사실은 아닌 걸로 텍스트들이 많이 현재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텍스트를 또 두 분께 부탁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데요. 입구 쪽에 계신 분께 유령 1, 곁에 계시는 분께 유령 2를 부탁드리면 네. 네. 한 번 말씀해 주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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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밑에 텍스트가 연관되는 텍스트여서 똑같이 서양 칠력수, 일련 칠력수를 나눠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서 나왔던 텍스트들은 없는 극장이라는 제목 혹은 스노시스에서 나왔던 텍스트들인데 이쯤 되면서부터는 좋은 의미로 내용이 산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지평들이 계속 넓어지면서 이후에 지금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텍스트들이 나왔던 것인데요. 여기서 나왔던 것도 그냥 이런 모티프들이었습니다. 극장 안에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제가 창가 위치했었을 때 마로니의 공원이 보이는데 마로니의 공원은 왜 마로니의 공원인가? 이런 리서치를 제가 막무가내로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았던 것은 이게 정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마로니의 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게 마로니의 나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마로니에는 서양 칠력수라고 밤나무처럼 생긴, 비슷하게 생기긴 했는데 다른 거고 저건 현재 마로니의 공원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일본 칠력수이고 일제 강정기 때 심었던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마로니의 나무는 저 남부지방에 몇 그루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기 동물원, 수목원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건 근데 이게 40주년 전시랑 무슨 관련이 있지? 라고 하는 맥락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초고 텍스트들인데 그 뒤에 있는 것들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좀 더 전시랑 관련이 있는 텍스트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서 10페이지에 7번으로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10페이지에 7번 목소리 부분을 마지막 14열에 참여자분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영복으로 보는 건 아니겠군요. 그냥 왔게 되었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자연의 마음이 잠시랑 우리의 마음이 되는 생각? 화면 내용은 시간 안 되는 것 같아요. 컨셉하면서 계속 이게 왔다, 이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이렇게 왔다, 그렇지, 그렇지, 대표받고 아무튼 그러다 공연 시작해, 그러면 여기에 남아 스크린도 눈이 뜨리고 이런 거, 이렇게 왔다, 그냥만 공연 끝날 때까지 그럼 시간이 붐떠, 붐떠지, 그렇게 나기야 시간이 붐떠는 게 없다는 시간이 생긴 거잖아 생긴 거 같지 않아, 건물이 자꾸 더 바빠지는 거야, 점점 더, 그냥 계속 멈춰서, 그러다가 뭐 짓는 거야 금지에 모인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땐 하는 걸 막, 그냥 멈춰 너무 복잡 나는 거지 이게 좋잖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요새 낙이야 아파서 좀 더 없었는데 요새 매일 와 어, 매일 와 오늘 요새 낙이 뭔데 오늘 불가 있잖아 네, 이것이 전시와 관련이 있는 방향성으로 텍스트들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 이런 텍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아, 이 텍스트가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전시 공간을 이용을 해야겠다 시각적으로? 라고 하는 것들이 대충 가닥이 잡히게 시작했던 것이 3월 초 무렵이었습니다 이게 3월 둘째 중인가 배우분들을 처음으로 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사실 정말 정말 텍스트를 쓰면서도 어떤 이게 그림이 그려질까 전시에서 라고 하는 것들은 배우분들도 알 수가 없었고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일단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텍스트들을 모아보자라는 전개로 진행이 됐었던 면이 있어요 그게 대단히 작가들에게도 너무너무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프로젝트였어서 대난히 두렵기도 했고 재밌기도 하였고 또 막상 올라가고 났을 때는 너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썼던 텍스트들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방향성에서 관객들이 관객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었고 그래서 오늘 가급적 질의응답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던 거기도 한데요 저 또한 감상들을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춘님께서 남겨주신 게 저도 어떤 텍스트를 썼는지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고 세 극작가들 사이에 협업 또는 대화의 과정도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셔서 이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극작가가 텍스트들을 나눠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극장에 와서 스팟을 고르는 거 정도였어요 극장에 와서 어떤 그냥 그날 당일에 앉아서 1층 로비에서 정했었는데 가위바위보도 했고 스팟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 9군데 10군데 있는데 이 스팟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누가 쓸 것인가를 작가들끼리 분배를 해서 집에 갔고 열흘 뒤에 초고를 들고 만나자고 하여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 공동작업을 하고 이걸 역동적으로 공동편집을 하거나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싶었던 것은 구체적인 컨셉을 잡고 간 것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텍스트를 써놨더니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작가들이 다 저랑 비슷한 나이대의 어떤 관객으로서의 경험 혹은 극장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그런 경험들에서 발단이 되어서 또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사운드로 이 모든 걸 전달해야 된다는 이런 여건들이 딱 주어져 놓으다 보니 생각보다 텍스트들이 대단히 나름대로의 통일감이 있고 의도적으로 이걸 협업을 하기 위해서 겹치지 않더라도 만들어지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고 느껴졌고 작가 이름을 다 빼자라고 협의가 되었는데요 이유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얘기를 했던 것이 극작가 분들 가운데 협업을 해서 뭔가 한 옴니버스로 5개, 6개의 이야기를 극작가 동인이 3명, 4명으로 구성된 동인 멤버들이 올려서 러닝타이뉴 한 100분 가량의 공연으로 올리는 작품들이 각도 있죠 그때 가면 제가 관객으로서 극작가로서가 아니라 관객으로서 늘 하는 게 뭐냐면 누가 무슨 텍스트를 썼고 누가 잘 썼고 누가 못 썼고 1등, 2등, 3등, 4등은 누구냐를 하기 바쁘더라고요 근데 40주년에 기념하는 행사가 사실 우선이고 관객분들한테 더 많이 주고 싶었던 행사다 보니 작가들을 최대한 지우자라고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들이 경쟁하지 말자 협업을 궁극적으로 협업을 하려면 이 방법이 가장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던 협업과정, 대화의 과정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제가 남은 텍스트들을 읽으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분가량 남았다 보니까요 3월 6일에 썼던 텍스트는 이런 거였습니다 맞다 여기 창가에 서서 그러고 보니 그렇네 창 밖으로 봤지 마로니의 공원 창 너머로 가득한 사람들을 창 밖으로 봤어 거기 사람들이 가득한 걸 하지만 이유는 기억이 나질 않아 왜 거기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렇게 모여서 뭘 했는지 큰 소리로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제 안 보여 들리지도 않고 그래 그땐 그랬지 이런 텍스트가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제가 썼던 마지막 텍스트의 초고인데요 들으신 분도 있으시고 못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부연을 드리자면 지하에서 채를 봤던 사람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작가 머신이라는 텍스트가 있고 그 두 개를 듣고 나오실 때 신발을 신으실 때 야 들려? 라고 하면서 윤상하 배우님께서 해주시는 그 파트의 초고입니다 원래는 이름이 있었어요 이 배역의 이름은 홀리 카카로치 성스러운 바퀴벌레였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하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페어에 온 걸 환영해 여기서 모든 건 제각각이 음파를 지녀 듣지 못하면 그건 누구 탓이 아니야 그건 차남들 콤플렉스 때문이지 고대 그리스 비극 경영대회를 왜 2등 작품이었던 오이디프스 왕만 남았겠냐고 2등 작품은 소실되고 없어 왜 그렇겠어? 누가 그랬겠어? 다소프 클래스가 꾸민 짓이지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것도 그래 시학 중에 비극 작법만 남았잖아 비극 작법 없앤 게 누구겠어? 차남들은 장남을 지워 없애려고 해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질서라는 게 전통이라는 게 차남들이 쓴 예술사, 세계사 이런 텍스트였고 이 텍스트가 점점 발전해서 나왔던 현재의 컨셉은 이거였습니다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700페이지짜리 50년사, 40년사, 70년사의 텍스트 텍스트들을 보면서 제가 코로나 상황에 그 텍스트들이 무용하게 느껴졌고 그로써 극장을 예찬하는 뭔가가 기괴하게 느껴지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떤 발상으로 갔냐면 연극이라고 하는 게 공연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고대 그리스 때부터 흑사병, 패스트 스페인 열병 등을 거치면서 코로나까지 거치면서 살아남긴 살아남는다 하여도 그게 과연 아름다운 역사일까 혹은 바퀴벌레처럼 연극이라고 하는 것도 극장이라고 하는 것도 살아남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게 추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고 어떤 성스러움의 영역에서 홀리하지는 않는가 그냥 그런 맥락이 저한테는 솔직히 40주년에 극장에 대한 텍스트를 쓴다면 쓸 수 있는 텍스트라고 생각되어서 이 중심으로 없는 극장이 쓰여지고 정리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마무리로 몇 가지만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텍스트를 들고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전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전시 전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전시도 아마 취소표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극장에 잠깐씩 들리셔서 혹시 취소표가 있으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터이고요 혹은 보시고 드셨던 감상이나 그런 것들은 후기로 남겨주시면 작가들이 대단히 젊은 작가들이다 보니 공연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때까지 했던 모든 공연들에 합한 것보다 없는 극장에서의 피드백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힘을 많이 받고 감사했는데 다른 작가분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남겨주시게 되면 바로 작가들이 다 읽어보고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텍스트들은 아마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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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